오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 비비어라는 미국의 영성 책을 쓰시는 작가에 아들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한 명도 키우기 어려운데 아들이 4명이나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아들이 넷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떤 운동에 특별히 농구라는 운동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농구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참 관심을 갖고 모든 정신을 다 쏟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가족이 대서양이죠 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의 큰 바다죠 대서양 연안으로 아마 미국 동부 쪽에 살았나 봐요 대서양 연안으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파도를 타거나 수영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다 놀고 난 아이들이 백사장에 앉아 있는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존 비비어가 아이들을 이야기해서 얘들아 엄청나게 큰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어때요 바다를 보려면 한참 나가야 되잖아요 바다를 보면서 엄청나게 큰 바다가 눈앞에 있지 않냐 내 아버지 사실 너희들이 보는 이 대서양 바다는 수천 킬로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는 단지 5킬로 10킬로 이내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 눈이 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보는 이 대서양은 가장 큰 바다가 아니라 너희가 보지 못한 태평양이라고 하는 더 큰 바다가 있다 우리가 동해안에서 볼 때 그게 대평양이잖아요 그리고 대서양과 대평양 말고도 두 개나 더 있단다 다른 바다들이 있죠 그래서 이 파도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바다가 넓은지 이 아버지가 설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는 이 바다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의 물들을 자신의 손바닥에 놓고 그 무게를 쟀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것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 보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여러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헤아립니다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시고 땅을 담아보시고 산을 언덕을 접시에 올려서 놓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 아이들은 그 말에 놀랐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농구선수에 열망하는 농구선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농구공을 그냥 손으로 갖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농구선수들이 농구공을 손으로 갖고 노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큰 땅과 바다를 모여 한 손에 그냥 쥐고 계시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것을 알 수 있을까 이 엄청난 광대한 우주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가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우주의 세계가 어마어마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한 뼈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 우리가 은하계 지구 이런 행성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분의 손가락으로 우주의 별들과 태양을 놓으셨다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자 그러죠 엄청나죠 그런데 그 큰 우주도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농구 선수들이 농구공을 갖고 논다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그냥 손바닥 보듯이 본다 우주를 손바닥 보듯이 본다 그 말을 듣고요 이것을 이해할수록 선수들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함이 선수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해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편 42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다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당하는 문제들을 가지고요 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당하는 문제보다 어때요? 훨씬 크신 분인데 내가 당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작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믿어지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찬양처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 생각만 해도 우리도 위대하신 분인가 그 정도로 여러분이 목속에서 감탄이 나오십니까? 야 이거 봐라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심을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심을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다 아마 우리가요 정말 북한에서 김일성 그 3대를 경배하는 것만큼 과연 우리의 경배가 그들을 뛰어넘나 싶어요 그대로 그냥 하나의 그냥 사람을 높이고 뭐 무슨 열병식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야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정말 높고 크신 분이다 우리 속에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화분만으로 감탄하고 있는가 감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는 크게 광대하시니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이 증량하지 못할 것이다 10편 145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우리가 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리고 11조하고 내가 조금 드리는 것 가지고 그냥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요 우리가 물질로 그게 표현이 되겠어요?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이것은 우리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그 앞에서 우리는 그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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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로다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찬양밖에 없어요 대단하다 제가요 다음 주에 월화수에 중국을 가는데 제가 한 몇 년 중국을 두 번째 가는 거라서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중국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야 중국이 이렇게 컸던가 그러니까 건물 사이즈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건물이에요 한 10배 크기가 그냥 면적이 달라요 면적이 우리가 가끔 처음에 어떤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건물이 매우 크잖아요 야 이렇게 큰 건물이 그냥 웬만한 그냥 건물 하나가요 우리 생각하는 이마트의 뭐 4, 5배니까 얼마나 크지 건물 크기가 그냥 우리 무슨 한 블럭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한 건물 크기야 야 얘네들은 땅만 큰 게 아니라 뭐 건축하는 건물의 크기 깜짝 놀래요 미국 처음 가가지고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도로가 10차선이야 이야 우리나라 기껏해야 4차선 5차선 10차선 그 광야 미국의 사막을 보면 야 이 땅이 야 이 땅이 이렇게 크냐 이렇게 크냐 우리나라는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외국 나가면 야 나 이렇게 나라가 크냐 깜짝 놀래잖아요 깜짝 놀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우리는 기껏 해봐야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우리가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그냥 내 생각 그 틀에 갇혀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 의해 축소되거나 쉽게 부패하고 공평하지 않은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매우 어리석고 아주 부족한 인간의 어떠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자연을 봐라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눈을 들어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를 너희가 부정할 수 없다고 나무에 수많은 잎 여러분 우리가 바닷속 생물 식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놀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고 그 놀라운 솜씨에 하나님이 하신 그 경이로운 일들 우리가 뭐 자연에 나서 대단하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능력인 흔적과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위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말하고 그의 능력 앞에서 겸손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주에 비해서는 지구가 매우 작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구 안에 가둬두시면 안 돼 하나님의 우주 밖에 계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그 모든 것이 따라갈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는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해 보는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존경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가운데 내가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 내가 당한 문제 여러분이 당한 고통 어려움 하나님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황이 뒤집어지는 것인데 바뀌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그냥 하나님을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내 속에 감사와 찬양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이걸 다윗이요 아마 그 마음에 어떻게 이걸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음악의 작곡가들이 영광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고 오케스트라에 성가대에 온갖 위대함을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너무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걸 정말 어떻게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나 말로 표현할 수 그런 마음이다라는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도 커지는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릴 수밖에 또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허락한다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장엄한 곳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보라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요 거기서 다른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이렇게 안 하셨어 하나님이 놀라우신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경이로운 세계 가운데 이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나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몸도 작고 아주 체구가 작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취미가 뭐냐 바닷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스킨스쿠버라고 하는 바닷속 그런 취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인트가 있대요 외국도 나가고 국내도 가고 잠수통 같은 것도 물속을 쫙 들어가고 내 목소리에 그런 거 하시냐고 아무나 못하잖아요 물론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돈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닷속 근데 그래요 목사님 이 바닷속을 한번 보면요 안 들어갈 수가 없대 좋은 곳을 계속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한번 목사님 보시면 안 갈 수가 없대 안 갈 수가 없대 계속 계속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고 우리는 테레비로 가끔 비춰줘야 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닷속의 세계를요 직접 그냥 잠수통 끼우고 들어가서 그걸 보면요 너무 그 세계가 놀랍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대한 세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바닷속의 세계 이야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커요 지구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다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구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우주에 비하면 어때요?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죠 매우 작죠 아마 점 하나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믿어도요 성경은요 창세길장일제를 보여요 대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우리가 인정해도요 다른 모든 것이 안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창조론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천지를 만들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그러면요 그 뒤에 나머지는요 그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비교함은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병든 자가 낳는 거 여러분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병든 자 고치는 거는 사람도 고쳐요 못 고쳐요? 고치잖아 의사가 고치잖아요 근데 의사가 천지를 만들 수 있어요? 지구를 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발명을 해도 인간이 생명체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가 뭐 물고기를 만드냐고요 우리가 뭐 새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동물을 만들 수 있어요? 기껏해하고 자식 낳는 거 외에는 다른 생명체를 어떻게 만드냐고 왜 뭐 식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져도요 나머지 그 기적은요 거기에 비하면요 천지를 만드셨는데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안 믿어져요? 치유가 안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안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그 앞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냥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귀에 어기는 정말 하나님 정말 놀라우심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냐? 알고 있냐?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고 우리의 그릇으로 우리의 평가할 수 없는 그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두과 신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